가야죠, 이제. 자, 자, 갑니다. 리욘 듭니다. 한 번에 오픈. 1위 쪽으로 키퍼가 나옵니다. 꼴문 비어있어요. 그대로. 바로 때려야죠. 때려, 바로 때려. 슛, 슛, 슛. 그대로 리욘 듭. 리욘 듭. 밀어주고 이장군 가운데. 지금 타이밍은 이준 선생님 패스는 좀 아쉬웠지만. 볼문이 비어있었거든요. 맞습니다. 여기에서 들어가는데 키퍼가 나와서 걷어냈습니다만 볼문이 천문 상황이에요. 이때 갔으면 됐는데. 규규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때렸으면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그냥 길게 한번 때려봤으면 코너킥 올라갑니다. 헤딩으로 뒤로 걷어냅니다. 하늘 길게, 하늘 길게. 눌러줘야 돼요, 눌러줘야 돼요. 압박해야죠. 그렇죠. 이준희 좋아요. 계속 상대가 백패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 한 번에 길게 찔러줍니다. 오른쪽으로. 발이 빠른 이영동. 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. 김준현. 들어왔어요. 김준현을 뚫었습니다. 좋아. 빠른 거 봐. 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. 김준현. 들어왔어요. 김준현을 뚫었습니다. 그대로 가죠. 접촉이 있었습니다만. 들어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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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. 재홍아, 들어왔다. 재홍아, 들어왔다. 지금 또 잘렸죠? 가운데로 김황목 선수입니다. 측면에 김소망, 대학생입니다. 여기 원영 선수 좀 더 눌렀어야 돼요. 빨리 와야죠. 사이드 자리를 못 쓰는데. 여기 원영 선수 좀 더 눌렀어야 돼요. 빨리 와야죠. 홍연봉. 가운데로. 일어나, 일어나. 다시 한번 봅니다. 슛. 높았습니다.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. 슛. 높았습니다.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. 지금 관동 측면에 좌우측 측면 구경이 워낙 활발한데. 특히나 지금 김준현 선수가 지금 이영도 선수가 앞에서 좀 더 빠르게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양쪽으로 계속 휘둘리고 있고요. 너무 힘차게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보면 말이죠. 우리 선수들이 오늘 너무 힘이 들어가도 안 될 것 같아요. 웬트 체크해야 돼, 웬트. 형 다시 할게요, 준영이 형. 패스 세게 하고. 더 잘 안 됐죠. 이거 뭐야 mysteries. otti moi 봤어요.